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인바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예 인바디 평당가하고 비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45,000원에 50%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인바디 45,000원에 비중 50%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신지 얼마 안되셨나 봅니다 예예 얼마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일주일 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셨는데 일단은 조금 먼저 비중이 50%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결론을 벌써 말씀해 드린다면은 일단은 45,000원까지 다시 올 겁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지금 선생님 TV 보고 계신가요? 예예 네 지금 여기서 사셨어요 그쵸? 제가 좀 그려 드릴게요 여기서 사셨는데 조금 자리는 좀 높아요 그쵸? 지금 보시면 자리는 크게 보니까 어떠세요? 자리가 좀 높아 보이죠? 예예 그래서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잡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45,000원에 비중 50% 실으셨으니까 짧게 수익 보고 나오는 부분으로 제가 한 5만원 정도 잡아 드리면 적정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예 기업적 분석도 지금 인바디 같은 경우 의료정부에 뭐 의료용품을 매매하게 되는데 혹시 뭐 이런 거 보고 매매하신 거 있으세요? 어느 거요? 어떤 뭐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셨을 거 아니에요? 근데 뭐 네 그 저기 그 인바디 의료기구가 그 저 병원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아 병원에 가시니까 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에 2015년에 2016년까지 계속 흑재전환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흑재전환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은 회사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 적자가 없다라는 것이 제약바이오 쪽이 적자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경험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커요 종목들이 근데 45,000원이 조금 매수가가 좀 높을 뿐이지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목표가가 5만원 정도 좀 잡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손적가도 좀 같이 잡아 드려야 되니까 37,900원 만약에 이 부분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 나와서 충분히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목에 문제는 없어요 회사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좀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은봉이 나오다 이제 연봉 차트를 좀 띄워보면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단기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도 계속 올라갈 종목이긴 하지만 잠시 쉬었다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비중 50%니까 한 5만원 정도 단기적으로 조금 내시고 다시 좋은 자리가 오면 그때 매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한번 꼭 진행해 보시고 문제가 되시면은 손적가 꼭 지키셔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고맙습니다 예 예예 YOU